오늘은 국내에서 항암약초로 잘 알려진 꿀풀 배합 및 법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꿀풀은 꿀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으로 꿀풀과 꿀방망이라 이름이 지어졌고, 6월이면 꽃이 진다하여 6월초라 부릅니다. 그리고 꽃 모양이 보리이삭을 닮았다하여 메카고라 하며, 제비꿀풀 내방풀이라 통칭에 쓰기도 합니다. 서식지는 들이나 낮은 야산풀숲에서 찾을 수 있고,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해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. 50년대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릴 적 먹을 게 부족해서 꽃을 따서 꿀을 빨아먹던 추억 속의 아름다운 식물이기도 합니다. 꿀풀이 지금까지 친숙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병증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이기 때문이고, 특히 항암치료에 사용해서 효과를 본 사례자가 많기도 합니다. 생양명은 여름철 꽃이 검게 변한 채 말라 죽는다하여 하고초라 부르고, 검색된 논문 내용만 12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양리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. 먼저 꿀풀은 암억제율이 75%가 넘어 각종 악성종양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약재로 쓰이는 중입니다. 특히 꿀풀 달인액은 복수암에 대해 강한 억제작용이 나타났고, 금은화와 천문동 호두나무가지를 각 25g씩 처방해서 폐암에 진정된 효력이 있었습니다. 간암에는 용기와 하고초, 금은화 각 20-30g을 혼합해서 복용하면 됩니다. 피부암에는 창이자 금자나 팔선초를 법제해서 먹으면 치료효과를 보게 됩니다. 식도암에는 하고초와 위령선 호두나무를 함께 쓰면 됩니다. 그 밖의 자궁경부암과 인후암 대장암에도 필요시에 달여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성들에게 흔한 질병인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약재로 널리 쓰이는데, 실험에서 신체대사가 과해져서 안절부절 못하고 초췌해지는 증상들이 소실되었습니다. 또한 전신쇄약감과 신경예림, 과민성반응, 화를 잘 내는 증상, 눈이 돌출되고 커지면서 뻑뻑해지는 등의 심신한정을 가져와 갑상선 자각증상이 해소가 되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하고초는 갑상선암과 갑상샘자아증으로 오는 무력감과 의욕 및 피로감 등을 개선하는 치료제 약물로 유효성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. 갑상선 법제방법으로는 하고초와 도라지 각 10g씩 배합해 먹으면 치료효과를 낼 수가 있고, 말린 표고버섯 또는 시호를 첨가해서 쓰기도 합니다. 달인액은 하루 2회씩 아침저녁 식사 후 마시면 되고, 갑상선암에는 하고초와 건능이버섯을 배합했으면 암덩어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흉마겸에는 하고초 한근에 물 2000ml를 넣고, 1200ml가 될 때까지 달여 1회에 350ml를 매일 3회씩 복용하면 낫게 됩니다. 이렇게 법제에서 9명이 환자가 크게 호전이 되었고,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흉마겸이 모두 완치가 되거나 치료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. 폐결액과 편도선염에는 하고초 10g의 대추를 넣고 1개월 동안 꾸준히 달여 마시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복용 후에 환자들의 해수와 가슴통증,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사라지거나 경감되었고, 정도에 따라서 흡수되어 호전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 밖에 간염과 황달치료에 꿀풀만을 주로 사용해서 75명 중에 62명이 치료가 된 경우도 있었으며, 이때 말린 전초를 20g에 물 1리터를 붓고,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에 한 잔씩 음용하시면 됩니다. 꿀푸른 성질이 차가운 편으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으니 냉증이 심한 소음인은 주의해서 복용해야 합니다. 그리고 기가 몹시 허하고 비위가 허약한 사람, 저혈압 환자는 복용하실 때 신중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